뮤지션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라 노래 가사 하나 안에 시그널은 있다 노래 고리를 무는 이야기 송꼬무 송꼬무 가을 하면 우리가 센치해지고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발라드 들어줘야죠 꼭 들어야 되는 목소리를 가주시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모셔볼까 합니다 국보급 미성 대한민국 레전드 보컬 SG워너비 아니고 솔로 가수 김용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춘입니다 솔로 두 번째 솔로는 컬트쇼에 네 솔로 지난 1월에 나왔었죠 이쁘지나 말지라는 싱글 앨범 나왔을 때 컬트쇼고 올해 두 번째 이렇게 찾아뵙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좀 혼자 와가지고 쑥스러워했었잖아요 계속 SG워너비로 나오다가 맞아요 맨날 셋이 다니다가 그러니까 혼자 와가지고 조금 그때는 좀 쑥스러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적응이 돼서 편하네요 아 그래요?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좀 빠졌죠 일부러 좀 빼신 거예요? 네 이번에 앨범 준비하고 콘서트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살도 좀 뺐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 힘드니까 빠졌어? 빠지더라고요 어떤 게 힘들어가지고 공연 준비하고 앨범 준비하고 지금 거의 쉬는 날 없이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그래서 하루도 못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빠졌는데 얘는 한약을 먹고 빼더라고요 아 그래요? 오늘 지금 아직 한 지가 한 시간이 안 된 세 번이 언급이 됐거든요 한약이요? 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텐션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앨범이 곡이 좀 몇 개 들어가 있죠? 네 총 이제 여섯 곡이 들어가 있고요 인스트루멘탈까지 하면 일곱 트랙 이게 지금 미니 앨범식으로 된 거잖아요 네 미니 앨범입니다 와 미니가 이렇게 커요 미니인데 좀 크죠 노래 앨범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첫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마음껏 홍보하시죠 네 저의 첫 미니 앨범 문득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문득 네 딱 일주일 전에 발매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서 이별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이제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런 내용을 담은 이제 음악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앨범명을 문득이라고 했고 타이틀곡은 작곡가 조영수님과 같이 아 조영수씨하고 또 곡을 맞췄구나 어떻게 널 잊어라는 곡이고요 이 가을 분위기에 정말 잘 맞는 그런 슬픈 멜로디의 발라드 곡입니다 애절한 발라드 에발 에발 에발이에요 에발 문득 헤어진 그녀가 생각이 나는 그렇죠 문득문득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노래나 음악을 들으면 그 당시에 어떤 풍경이라든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게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떠오르죠 떠오르죠 네 그런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문득이라고 했어요 또 이 어떻게 널 잊어라는 경우는 가사를 또 가수 K씨님하고 저하고 조영수 형하고 같이 같이 쓰시네요 호로의 추억을 더듬어가네요 네 호로의 추억 예사랑의 추억을 호랍 속에 꺼내요 헤어졌던 얘기 막 하면서 어떻게 차였는지 가슴을 부여잡고 그러니까 와 역시 뭐 우리 용준씨 목소리는 워낙 지금 슬프기도 하지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완전 적절하게 슬픈 느낌보다는 역시 용준씨의 그 슬픈 발라드 목소리가 조금 더 애잔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애잔한 느낌이죠 요즘 또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담백하게 그냥 말하듯이 뱉어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당신도 앨범 앨범 왔나? 그건 아니에요 아 너 아니구나 아니에요 저는 노래만 배우고 있습니다 아 노래 폴킵이랑 같은 학원에 다녀요? 아 폴이랑 폴이랑 같은 학원이에요 아 진짜요? 네 와 우리 폴이랑 같은 동문이죠 학원 동문 학원 동문 보컬학원에 다닌거에요? 보컬학원 아니 근데 곽범님도 가수를 하셨잖아요 또 부캐로 아 예예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부캐 부캐라고 얘기해서 얘는 잘 아는 친구들이래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? 잘 아는 애들이 아 그랬구나 아 근데 앨범에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떤 곡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까? 어 그 타이틀곡 외에도요 그 지난 1월에 냈던 그 싱글 이쁘지나 말지 그리고 5월에 나왔던 그때우리 싱글곡 두 곡이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신곡으로 한 끗 차이 그리고 가슴 뛰는 사람 아는 동네라는 노래까지 또 새로운 신곡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다 이제 슬픈 발라드인데 가슴 뛰는 사람이라는 노래 같은 경우는 유일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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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은 사랑 고백송이에요 아 그래요? 이거 약간 축가를 노리는 거죠? 네네네 축가 느낌으로 사실 이번에 제가 콘서트를 지난주에 금토일 3일간 진행을 했거든요 김병준씨 단독으로? 네네 오 좋아요 잘 끝냈는데 그 가슴 뛰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프로포즈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결혼 앞두신 분들 이 노래 나올 때 같이 깜짝 이벤트로 그 이제 결혼하실 분한테 노래 불러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쭉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쭉 무대 위에서 네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요 아니요 이제 가는구나 끝났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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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가야되는구나 이제 끝이다 네 끝이다 감동적이죠 아무래도 김영룡이 신곡 듣기 프로젝트 송꼬무 그렇지만 어떻게 널 잊어 라이브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장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외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노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네 이 정도면 쭉 당신을 빨아먹었다 그 때 이제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빼먹을 게 없다 싶을 때 노래 그렇죠 그렇죠 자 송꼬무 첫 번째 곡부터 들려주시죠 저는 이게 뮤직비디오까지 생각입니다 타임리스 타임리스 SG워너비의 1집입니다 2004년에 나왔던 노래 저희 데뷔곡이죠 전주만 들어도 뭐 그냥 제가 딱 이 노래 나왔을 때 고3 때였거든요 아 진짜요? 네 고3 때인데 그때 노래방을 가잖아요 남자들이 다 이러고 전부 다 아 저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랬구나 이때 데뷔곡인데 발표하자마자 아마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골든디스크에서 그때 신인상을 또 이 노래로 받았어요 네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딱 데뷔하자마자 큰 사랑을 받아갖고 참 너무 행복한 시절이었죠 그랬구나 너무 잘 돼서 좋았겠어요 시작부터 그죠? 네 시작 딱 하자마자 정말 뭐 많은 분들이 타임리스 다 알아주시고 그때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얼굴 없는 가수로 맞아요 맞아요 데뷔를 해갖고 그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설경구씨도 나오고 맞아 맞아 황구씨도 나오고 네 김윤진씨 강혜정씨 정말 그 네로라는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또 그때 보는 재미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김용준씨 목소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저는 그때 얼굴도 없고 목소리도 없었죠 거의 둘도 없었죠 그러면은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근데 이게 사실 이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파트가 없었던 건 아니고 당시 이제 사장님께서 녹음실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컨트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하다가 야 이거 막 들어보시다가 야 이거 아닌데 너 빠져 야 너 이거 이거 말고 넌 이거 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소원했겠어 근데 잘 되고 나니까 괜히 근데 사실 물론 조금 녹음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되면 녹음할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다 뭐 큰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일단 앨범이 잘 되고 팀이 잘 돼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1집 앨범에 제 목소리가 없는 곡이 한 3곡 정도 돼요 아예 없는 곡이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라이브 할 때는 파트 나눠서 같이 불렀는데 앨범에는 제 목소리가 한 3곡 정도가 빠져 있죠 그래서 한풀듯이 이번 콘서트에 혼자 이걸 다 불렀어요 네 혼자 타임리스도 부르고 뭐 그때 당시 이제 1집 때 사랑하고 싶어 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 곡도 목소리가 없었어요 그거랑 해서 이제 한을 풀었구나 혼자 네 혼자 아주 시원하게 불렀습니다 아니 또 멤버 중에 김진호 씨가 이런 말을 어디서 했더라고요 김용주는 SG워너비 활동하면서 가장 본인을 덜 챙긴 사람이다 음 이게 무슨 의미예요? 그게 이제 아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1집 때도 그렇고 이제 뭐 파트나 이런 거에 제가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 어 나는 왜 파트가 없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내거나 뭐 그런 뭐 텐션을 했다면 불화가 생겼을 것이고 뭔가 좀 그랬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힘을 위해서 한 발 좀 물러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호가 아마 어 본인을 덜 챙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진호 씨는 자기를 많이 챙긴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누구의 뜻도 아니었어요 진호의 뜻도 아니고 뭐 그 당시는 다 그게 사장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장님 혼자만 챙긴 거고 그러면은 아 그러시면 노래를 뭐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거기서 난 수익이나 이런 거는 같이 나눠갔잖아요 그거는 똑같이 나눠갔죠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본인을 잘 챙기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월급 루팡이라고 약간 제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제일 덜 노래 부르고 돈은 똑같이 챙겨가고 아 참 아 썸꼬무 다음 노래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집이에요 2집 아 네 아 죄화벌 다음 해 바로 나온 곡 네 바로 2집 때 이제 나왔던 죄화벌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를 하면서 이제 좀 저희가 방송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활발하게 많이 좀 이제 얼굴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촉촉촉 나오고 있었죠 1집 때만 해도 막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뭐 콘서트 무대 말고는 많이 안 했는데 2집 때부터는 정말 많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네 이게 SG워너비가 나오면서 그 남성 3인조 발라드 그룹들이 맞아요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많이 있었죠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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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도 있지 않았었나요? 세븐 데이즈인가 세븐 데이즈 네 이정형님 이정형 하동균씨 맞아요 그때 비슷한 시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와벌로 음악방송 1위를 휩쓸고 2005년 멜론 연간 차트 1위 야 이거 진짜 대단한거 연간 멜론 차트에서 1위라는거 연간 차트 1위면은 그 1년동안 제일 많이 들은 곡 1위라는거 그쵸 그 당시에 또 이때는 뭐 그 싸이땡땡이라고 이제 그 도토리도둑 그 시절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거 BGM 요런것도 굉장히 많이 최와벌리라는 곡도 인기가 많았었고 많이들 이제 그 BGM으로도 또 사용을 하셨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05년 골든디스크 음반 대상 2005년 이후로 3년 연속 대상을 계속 받으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 대상을 세번이나 받았죠 이게 그러면 대상을 받잖아요 네 네 트로피를 주잖아요 하나를 네 네 네 그러면 3명이잖아요 사무실에 있지 사무실에 있죠 3번 받았으면 하나씩 4년도 거 넣어갖고 5년도 거 갖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던 사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누가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사무실에 사장님 방에 장식해놓고 사장님이 걸레로 조금씩 닦아 난 닦듯이 무조건 닦아야죠 본인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요 근데 사장님 제작자셨으니까 가져가셔도 괜찮죠 거기다가 이 앨범에 있었던 노래죠 살다가 이 노래도 엄청난 앨범 자체가 대박이 난 거야 이것도 이 집에 있는 곡이죠 이 당시에는 사실 요즘에는 타이틀곡 한 곡으로 활동을 하지만 이때만 해도 활동 기간이 한 음악방송을 한 달 두 달 6주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타이틀곡 처음에 활동하고 그 다음 후속곡 활동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속곡 활동까지 막 하던 시절이라 맞아요 이때는 좀 그 앨범에 있는 정규앨범을 많이 발표하던 시기인데 앨범에 있는 곡들 수록곡들까지 다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던 앨범에 있는 전곡이 뜨는 세대가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김근모 선배님부터 해서 신승훈 선배님 신승훈 선배님 도성 모 씨 뭐 이렇게 막 축축 난리가 났었는데 그 명명을 잇고 있었죠 SG워너비가 송꼬모 지금의 김용준 씨를 만들 명곡들 듣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요 2008년 SG워너비 랄라라입니다 랄랄라 이 노래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진짜 사실 이 노래를 통해서 SG워너비가 좀 남녀노소 대중분들한테 폭넓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랄라라가 이제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멜로디가 너무 예뻐요 사랑스럽고 가사도 그렇고 축가에서 엄청나게 불러댑니다 엄청 불러요 저도 축가하면 랄라라를 꼭 부르거든요 이게 축가를 하면 거의 후렴구는 신랑 신부도 같이 부를 정도로 그렇지 그리고 사랑해 할 때 뽀뽀시키고 맞아요 사랑해 뽀뽀하세요 사랑해 맞아요 우리 매니저도 노래를 좀 잘하거든요 너목포 출신인데 와 진짜요? 얼마 전에 신인 가수로 앨범도 내기도 했는데 그 친구도 축가가면 꼭 이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이게 뭐 또 대부분 아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거기 객석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호응도 해주시고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이석훈 씨가 이 앨범부터 합류를 하기 시작했군요 네 2008년에 이제 에스전업이의 새 멤버로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쭉 함께 하고요 경쟁률이 엄청났죠 근데 뭐 500대 1 뭐 이랬다고 하는데 나머지 499명을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버트리는 얘기예요? 그냥 그때 당시 이제 아무래도 새 멤버가 왔다 하면 이슈가 돼야 되니까 기사를 이렇게 뭐 그냥 회사에서 이제 기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499명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500명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1번으로 온 게 이석훈 씨여가지고 다 돌려보냈어 다 돌려보냈어 다 돌려보냈어 보지 말라고 문자를 했다라는 번호표가 500명까지 받았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진실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498번째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? 그래요 제가 500번 딱 받았어요 못 보고 아 이제 됐으니까 가시라고 하는 길에 문자가 와가지고 오늘 좀 이상한데 터지고 계세요 SG워너비 설명해둔 사이트 그래도 외모 담당이 김용준 씨다 이 세 분 중에 1집부터 5집 때까지 SG워너비의 얼굴마담이었다 근데 때까지라고 한 거 보면 이제부터는 이석훈 씨한테 자리를 내준 건가요? 근데 사실 SG워너비라는 팀 자체가 비주얼 그룹도 아니고 얼굴 뭐 이런 거를 논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왜요? 자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그랬다는 뜻인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또 이제 노래도 파트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중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쟤는 외모 담당이구나 이렇게 외모 담당은 멤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석훈이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석훈이가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안경을 쓰면서 교회 오빠 이미지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바통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겨주는 거군요 안경을 씀으로써 나는 살이 찌고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는 누굴 거예요? 지금 뭐 이 정도 지금 슬림해지고 아주 좋아졌잖아요 아니 근데 뭐 석훈이 나름의 매력이 있고 또 진호 나름의 매력이 있고 또 저의 또 이게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건 취향의 차이신 것 같아요 석훈이는 좀 약간 좀 자상해 보이고 이런 교회 오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면 저는 조금 뭐랄까요 어떤 느낌일까요? 본인이 본인을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냥 좀 어... 그냥 잘 웃어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밝은 느낌? 근데 좀 석훈 씨는 아까 얘기한 그런 스타일인데 좀 그냥 아이돌 얼굴이에요 아 그래요? 약간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 씨도 좀 그리고 그때 환희 형이랑 같이 나왔었는데 1월 달에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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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좀 비슷하죠? 환희 씨랑 이제 살도 빼고 하셨으니까 이석훈 씨한테는 안경을 벗어라 야 비겁하게 계속 쓰냐 어느 정도는 나도 이제 뺐으니까 너도 안경을 벗어라 근데 석훈이가 원래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쓴 게 아니고 이미지 때문에 쓴 거죠?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석훈이가 이제 저희 멤버로 첫 들어왔을 때 안경을 원래 안 쓰고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야 너 안경 써라 이래가지고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렸던 거예요 저도 듣기로는 이석훈 씨가 몽골 사람처럼 멀리보는 시력이 너무 좋아서 3.0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디언 느낌이에요 인디언 느낌 목동에서 그 위에 김포방 날아다니는 비행기 어디 비행기인지 항공사를 안 돼요 기장님하고 인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얼마나 불편할까 그렇게 잘 보이면 그렇게 잘 보이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안경이라도 써서 나빠지게 해야 돼요 그나저나 멤버 김진호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죠 네 이제 곧 내일 모레 일요일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장가를 합니다 장가를 다룬구나 그럼 용준 씨는 이제 사회를 보나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저랑 석훈이랑 축가를 하게 될지 사회를 보게 될지 이제 뭐 진호가 이제 사실은 그건 이제 본인식이니까 근데 저희한테 사회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석훈이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사회를 보게 아 공동사회로 축가는 누가 왜 궁금하다 축가로 축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저도 지금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 분이서 같이 안 하나요 축가를 저도 사실은 셋이 워너비 노래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뭐 또 따로 생각하는 게 있나 봐요 본인이 부를 수도 있죠 본인이 신랑이 직접 노래를 할 수도 있죠 저희한테 이제 축가 대신에 사회를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놀이는 내가 할 테니 네 말이나 해라 아니네 사실 그날 결혼식이 넷인데 저희한테 두 시간 전까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를요? 뭔가 리허설 할 게 좀 있대요 그래갖고 저도 사실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큐시트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 궁금하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결혼식 두 시간 저희도 사회를 많이 보니까 그럼요 그럼요 두 시간 전 리허설이면 이거는 거의 연관급 이상 그렇죠 제가 지금 단독 콘서트 할 때도 두 시간 전에 두 시간 전에 리허설하러 갔는데 네 얼마나 뭘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석훈 씨도 결혼하고 진호도 결혼하고 네 용준이는 어떻게 해? 헛헛헛하죠 뭐 그냥 헛헛헛하고 일단 뭐 너무 진호도 이제 워낙 제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봤으니까 아 오래됐구나 진호가 고등학생일 때 이제 처음 봤는데 항상 저한테 이제 동생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아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함께 해왔던 우리 진호가 이제 장가 가는구나 하니까 좀 뭔가 뭔가 짠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뭉클한 그런 마음도 들고요 아 나는 또 언제 가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 이제 두 분 다 결혼하면 아 결혼한 지가 유부남이 두부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총각이 혼자니까 네 당신이 비주얼 멤버가 되는 거에요 아 그런가요 유일한 총각이잖아요 아 유일한 이제 싱글로 네 아 이석훈 씨 안경만 벗으면 이제 끝이야 자 드디어 이제 쪽쪽 다 빨아먹었습니다 아 됐나요 이제 끝났나요 예 이제는 김용준의 신곡 어떻게 널 잊어를 라이브로 들어볼 시간입니다 일단은 광고를 먼저 듣고 오도록 하죠 네 광고요 Here we go 자 광고 잘 듣고 왔고요 우리 새 앨범 문득 미니앨범 발표한 우리 김용준 씨의 라이브를 틀어볼 건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네네네네 앨범 제목이 문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8268님 새 앨범명이 문득이에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제가 문득이 문득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문득입니다 문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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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앨범 미니앨범 문득의 타이틀곡 어떻게 널 잊어 김용준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웃을 수 있을까 정말 사랑했는데 더는 볼 수가 없대 너 없는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 어떻게 널 잊어 나 어떻게 널 지워 우리 함께한 나들 어제처럼 선명한데 기다리면 울 것만 같은데 난 아직 그대로인데 여기 다시 그날처럼 날 안아줘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한 번만 더 안아줄걸 못해주네 쉬운 법 늦어버린 후회로 요즘 내 하루 사는 게 아냐 우리 사랑했잖아 너무 행복했잖아 농담처럼 다시 내게 돌아와 어떻게 널 잊어 어떻게 널 잊어 나 어떻게 널 지워 우리 함께한 날들 어제처럼 선명한데 기다리면 올 것만 같은데 난 아직 그대론데 난 아직 그대론데 여기 다시 그날처럼 날 안아줘 어떻게 널 잊니 날 죽어도 못 잊어 목숨 보다 아꼈던 목숨 보다 아꼈던 너를 잊고 살아가니 기억해줘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난 항상 네 자리를 비우고 기다릴게 네 어떻게 널 잊어 어떻게 널 잊어 어떻게 널 잊어 멜로디가 싹 오네요 그죠? 되게 쉬운 멜로디 라서 금방 따라 부릴 수 있는 그런 멜로디 도영수씨가 썼습니다 와 오늘 송꼬무 이렇게 해서 라이브까지 듣고 김용주씨와 함께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?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에 또 컬투쇼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또 신곡 홍보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르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다음에 또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너무너무 제가 애청자거든요 진짜 차에서 운전할 때 맨날 컬투쇼만 틀어놓고 다 2시에서 4시만 이동을 하시나봐요? 아니요 보통 따로 알바를 하세요? 아니요 아니 사연 모음집 이런 것도 맨날 보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도로문 운전을 딱 깰 때 너무 좋죠 저희 웃으면서 운전하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박나시고 문득 앨범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청객 문자 하나 읽을까요? 1512님 오늘 귀요광합니다 꿀보이스 멋졌어요 감사해요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3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3부로 가고요 네 용재씨 좀 집으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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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들어올기 진입